우리 민기 씨 그다음에 우리 윤화 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두 분이 교재한 지 얼마나 됐어요? 조금 있으면 내년 4월 되면 4년째. 어머 그렇구나. 네. 죄송한데 두 분 첫 키스는 어디서 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? 그 사귄 지 첫날째 되는 날. 첫날이요? 우와 되게 뜨거운 커플이구나. 첫날. 근데 윤화랑 저랑 첫 키스 장소가 틀려요. 왜냐면 저는 윤화가 술이 완전 취했을 때 첫 키스를 했거든요. 아 그래서 기억을 못 하는구나. 전 기억이 안 나요. 그리고 윤화 씨가 기억하는 첫 키스는 언제인데요? 맨정신일 때? 맨날 술 먹고 했냐? 윤화 맨날 술 먹고 했구나. 그런 것 같아요. 아 저런 맨정신 해봐요. 실제 커플이니까 오늘 호흡도 좋을 것 같아요. 기대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예선전 들어가는데 김혜경 씨하고.